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뭘 저렇게 야단 법석을 뜰까? 저렇게 속내를 드러내도 되는 것일까?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에 대해서 보이는 더불어민주당 수뇌부의 언행에 대한 생각입니다. 뭔가 저렇게 예상 밖의 아주 강경한 그런 태도를 보일 때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민주당 정 반응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 테러다. 윤석열 당선자는 1만 열면 공정, 상식의 나라를 맞는다고 했지만 공정이 아닌 공신을 챙겼고 상식을 내뱉게 상상을 초월한 인사를 했다. 다음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입니다. 감정적으로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한동훈 후보자를 지명했다는 것은 윤석열 당선이 후보 시절 얘기한 정치법을 실질적으로 실현죽기를 짓는 철저한 대리자를 진명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악할 만한 인사다. 그 세상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민주당 수뇌부의 주장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 일반 반응은 민주당 측과는 180도가 다릅니다. 공병호TV는 긴급 설문조사를 시켰습니다. 2만 2천여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했고 조사문항은 이렇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49시에 법무부 장관 임명.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한다 95% 반대한다 4% 잘 모르겠다 1%입니다. 압도적인 다수가 찬성을 한 겁니다. 2만 2천여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했으면 22만이라든지 220만이 참여하더라도 95%에서 거의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민주당 수뇌부가 왜 저렇게 길길이 날뛰는가라는 점입니다. 누구 누구처럼 정과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신임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저렇게 날뛰는 것에서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민경욱 전 의원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나쁜 놈 잡는 것이 정이다. 한동훈의 이 멋진 말을 듣고 벌벌 떨고 있을 한 놈이 생각난다. 한동훈은 엎참 마속 1벌 100개 후 적진을 향해서 거침없이 쭉 나아가라. 공병호TV의 설문조사에 응한 분들도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에세이 엘님입니다. 지연제가 없으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을 위해서 화이팅입니다. 신민 김경호님은 좌고 우면 않고 칼같은 원칙과 소신을 가진 천재형 검사가 한동훈입니다. 지금처럼 질서가 엉망진창인데 이런 분이 중심에 자리 잡고 실종된 기준을 찾아서 바로 세워야 됩니다. KJK님은 좀 더 직설적으로 민주당 측의 반응의 이유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논평을 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부정선거를 꼭 밝혀내어 관련자를 엄벌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복님은 이 모든 것이 부정선거 때문에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부정선거 수사가 최대의 공격이자 최선의 방어이며 모든 것이 한방에 해결될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의 수뇌부가 대부분 부정선거를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 이상으로 과잉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한 번 부정선거를 한 것이 아니고 다섯 번이나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세 번은 성공했고 두 번은 미수에 거쳤습니다. 미수에 거쳤지만 그들이 부정선거를 감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대상으로 다섯 번이나 내란을 일으킨 겁니다. 2017년 5.9 대선, 2018년 6.23 지방선거, 2020년 4.15 총선,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2년 3.9 대통령선거 다섯 번이나 한 겁니다. 부정선거는 파협의 대상이나 관용의 대상이나 합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내란죄이자 반역죄이자 역모죄에 해당합니다. 용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민주당 수뇌부가 길길이 날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누군가 제게 던진다면 그것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다섯 번이나 감행됐던 부정선거가 수사를 거쳤어.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수사를 거쳐가지고 세상에 낱낱이 까벌려지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점을 그들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 이상으로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 수뇌부가 특별히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장이 그런 부분에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를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안위에 직접 타격을 미칠 수 있는 부정선거 수사 바로 그것을 민주당 수뇌부가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장 그 문제를 소신과 원칙에 따라서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한동훈이라고 봅니다. 그 점을 그들이 빼앗아하는 것입니다. 사악한 짓을 저지른 자들에게 화가 있을 지언정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